사마교를 모두 처치했다고? 그게 정말이야? 좋다 좋아 뭐 약속은 약속이니까 크게 인심 써서 정의 병사로 딱 한 명 너에게 붙여주지 길동이라는 군관인데 이너머 망루 위에 서있다 우리로선 그나큰 큰 전력 손실이야 자네에겐 별대우 해주지 망루는 여기서 활감으로 갈 수 있어 알았으면 어서 가봐 아이고 이를 어찌할꼬 제가 군관이라니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요 그저 딸 찾아달라고 이곳에 하소연하러 온 이게 백성일 뿐입니다요 아이고 그 사마교라는 놈들이 우리 딸을 사당이 지하로 끌고 갔습니다요 대협께서도 누군가를 찾고 계십니까요? 그렇습니까요? 마을 사람들도 제 딸과 같이 잡혀간 것 같던데 기왕 일이 된 거 저와 함께 가볼까요? 뭘까요? 떨기 누가 떨었다고 그럽니까요? 어서 갑시다요 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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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요 그럴까요? 아휴 아, 그러고 보니 최진아란 분도 사당이 지하로 가셨습니다요 몸놀림을 보아하니 보통 사람 같진 않던데 그분도 누굴 찾는 것 같던데 그분과 힘을 합치시는 게 어떻습니까요 그리고 가는 김에 우리 아시 아니, 제 딸도 찾아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요 고맙습니다